그제 화재로 입적한 자승 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의 유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오늘 자승 스님의 유언서 여러 장을 자승 스님의 거처에서 어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자승 스님 분향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조문객으로 맞이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자승 스님이 깨달음의 세계를 항상 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순간을 스스로 맞이하셨다고 생각한다고 유서를 통해 짐작되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진우 스스로 맞이하셨기 때문에 감уск 수축하기를 바라보며 진우 스스로 맞이하셨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